어...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고자 합니다. 스쿠스타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급하게 찍는 거여서 좀 말이 좀 엇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3월 19일인데요. 이틀 전에 나왔던 공지사항이 스쿠패스 아이디 데이터 연동이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동안 저희가 연동을 두 가지 용으로 할 수 있었어요. 스쿠패스 아이디를 쓰거나 아니면 ios 같은 경우에는 게임센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연동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2022년 4월 7일 한국 일본 시간입니다. 13시에 이 연동이 삭제가 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데이터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정보가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쿠패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센터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의 플레이 데이터 연동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면 스쿠패스랑 스쿠스타의 운영사가 다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이제 독자 노선을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연동 기능이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연동 삭제하는 건지. 사실 스쿠패스 하신 분들도 있지만 게임 안 하다가 접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게임 계정이 없어져 봐요. 당황스럽지. 근데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보면 같은 경우에 이 화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스쿠패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우측에 이제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 또는 게임 센터에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연동이 일단 해제해 보면 이 화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래서 이 화면을 연동하기를 통해서 연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셔 가지고 연동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상 찍으면서 지향하는 채널도 아니고요. 써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번만큼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다른 이제 유저분들이 미처 못하셔가지고 계정이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적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할 사람만 하겠지만요. 네 그러합니다.